변종 엔폭스의 진원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올해 들어 엔폭스로 인한 사망자가 57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로저 캄바 민주콩고 보건장관은 현지시간 19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570명 이상의 사망자를 포함해 1만 6,700건의 엔폭스 확진 또는 의심 사례가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캄바 장관은 일본과 미국이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다음 주에는 백신이 도착해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콩고 정부는 1차로 350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4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민주콩고에서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 사망자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